얘들아, 계좌로 써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저희 새로운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모습 보고 싶어요? 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요! 한 번씩 새로워야 된다고요, 뭔지 알죠? 놀랐죠, 오늘 되게? 네! 내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좀 무리 갈까봐 어제 조금 알려줬거든요. 어제 제가 까칠까칠 설날 노래 불러가지고 눈치채신 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내주세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방송이 없어가지고... 슬프지 않아요? 슬퍼요! 나도! 우리 페이지들 설날에 세뱃돈도 많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할게요. 페이지들의 행복은 저희 드림노트의 행복인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냥 항상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다! 네, 우리 페이지 설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새해고 2020년에 진짜 많이 받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페이지 나이 들까봐 떡국 안 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알았죠? 네! 재밌는 설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다네요. 아! 혹시 막 샷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저희 드림노트 노래 들으면서 가요? 여러분 명절 음식 먹다가 배탈 나시지 마시고요. 맛있는 음식 적당히 조금 조금 잘잘 멀고서 잘 먹으세요. 네, 뭐라는 거야. 용돈 많이 도와 드세요. 응?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질마이야? 아닌 거 같은데? 도와야 돼요. 진심? 그럼 도망가세요. 하하하하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하하하 앞에서 다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인사해. 내가 안 나오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혜야 고생했어. 진혜야 고생했어. 진혜야 고생했어. 정말 잘 보네. 대박. 진혜야 고생했어. 진혜야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